이삭의 아내가 임신이 안 돼. 이 집안은 참 임신 못하는 집안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살아도 임신을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임신을 못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잉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워. 그랬더니 부모들로서 고민이야. 이삭이 가르되 이같이 싸우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배에서부터 나누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이 아니라 한 계통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대째 가서 이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귀안이 찬 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이게 장자죠. 에서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왜 잡았을까? 내가 먼저 나갈 텐데 왜 네가 나가냐 하고 발꿈치를 잡아 당기다가 성공을 하진 못했어. 아브라함,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얌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고 그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벌써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나눌 것이고 분열이 될 것이고 한민족이 이제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인데 한민족이 더 강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자. 큰 자가 이게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애서는 덩치도 크고 야곱은 조그맣고 그리고 애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고 야곱은 둘째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애서가 야곱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이라. 그 말은 애서가 실질적으로 장자이지만 동생인 야곱이 더 강하겠고 저 큰 자가 형 애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아시겠죠? 야곱은 아주 약해요. 애서는 덩치도 좋고 벌써 태어날 때부터 벌겋해요. 혈색도 좋고 몸뚱어리가 뭐 같더라고 갑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애서는 불꽃 전신이 갑옷, 갑옷이 뭐냐? 저는 갑옷인 줄 알았네요. 성경은 갑옷이라고 써놔도 이상군은 갑옷이라고 읽어요. 전신이 털옷 같아요. 하여튼 애서는 털이 많은 남자 털 많은 남자들이 주로 힘도 세요. 애서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애서가 야곱을 섬기고 그 장자가 그렇게 태어나긴 났지만 나중에 야곱이 장자가 된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지 자꾸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을 속아서 장자권을 야곱한테 이삭이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도무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속아서 받는 복도 그게 복입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거짓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속아서 나한테 복을 줬다. 그럼 그 복이 그게 유효한 겁니까? 복이란 게 뭐예요? 복.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다들 세속적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속입니다. 무속에서 그런 복을 다루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성경의 복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이요, 예수님이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이 예수님인 줄을, 즉 생명인 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모르면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복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은 교인들이, 물론 안식일 교인들이죠. 제가 교단 안에서 유명해졌고 또 인정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포, 교민 사회에서 가게를 하나 차렸다. 세탁소를 열었다. 이렇게 되면 주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축하해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축복기도. 그런데 어떤 분이 저보고 가만 보니까 이 분이 세탁소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벌써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벤치로 타고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분이 세탁소에 재미가 붙어서 세탁소를 또 하나 더 낸 거야. 다른 지역에다가. 그래서 저보고 와서 개점 축복 기도를 해 달라고. 이 분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벌써 세탁소를 모여요. 한 개만 해도 버겁고 바쁜데 두 개를 하고 세 개가 되면 직원도 많아지고 그 스트레스가 얼마예요. 결국은 저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목적이 뭐예요?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시고 그 결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는 게 목표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운영하다가는 딱 병 걸리게 딱 좋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막 기도를 해도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교인들하고 다 가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야. 우리 주인 장로님께서 너무 욕심을 내게 하지 마시고 세탁소를 세 개나 하시다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들지 않도록... 저는 돈 중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뭐 중심으로 기도했죠? 생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너무 바빠져서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절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멘 소리가... 않고... 생명을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고 생명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게 질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질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에요. 이 진리를 모르고 복 받는다는 말이 희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 주로 우리식으로 하면 돈 잘 벌고 사업이 번창하시고 이런 뜻인데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새해에는 꼭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서 커갑니다. 커갈 때 이삭은 아버지야. 이삭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두 아들을 볼 때 참 어느 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예수가 마음에 들어. 이 녀석은 사나이답고 힘도 세고 용감하고 다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틀에 나가서 다 사냥도 잘하고 예수는 자신만만해요.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야곱은 이 녀석은 몸도 약하고 맨날 엄마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마마보야. 아시겠죠? 이삭이 볼 때는 에서가 진짜로 이 가계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삭의 마음에도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것이다. 야곱은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대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테니까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장자권을 확신, 누가 나를 이어서 장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야곱이 성공적으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영생인데 어떻게 그것을 속아서 받을까요? 하여튼 그 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누구에게 가기로 돼 있어요? 야곱에게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이삭도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리부가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이상했죠. 과연 이삭이 속아서 복을 줬을까? 저는 속아서 복을 줬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성경에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과연 속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복을 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은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세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늙으니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가 없더라. 침침해진 것은 뭐예요? 눈이예요. 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삭의 귀는 안 멀어서요. 귀는 잘 들어. 귀는 안 멀어서요. 그리고 코도 안 늙어서요. 냄새도 뭐예요? 잘 맞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삭이 눈에 먼저 노화현상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나중에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에서야 내 카나 바라노니 너의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가서 내 큰 아들아 네가 나가서 고기를 사냥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4절에서 여러분이 이게 여기에 무슨 문제점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나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을 반면하게 되는 초콜릿으로 이삭은 지금 이 말을 이삭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을 어길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을 어기고 이삭이 진짜 이렇게 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아 내가 여기 혼이라는 말은 없는 걸로 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회복하게 하라.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노루를 잡든지 가지고 와서 네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와, 이게 참 맛있게 했구나.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라. 문제가 안보입니까? 제가 지적해 드리죠. 이 말에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을 줄 텐데 네가 복을 받을만한 공로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힘들게 잡아야죠. 사냥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잡으면 쉽지만 한참을 걸려야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에서에게는 네가 복을 받는데 조건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가 나가서 먼저 짐승을 잡고 그것을 누가 요리를 해가지고 에서 네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아시겠죠? 복이란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딱 그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이사기 에서에게 한 말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조건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성경의 말을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야곱 차례가 나오면 여러분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리부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다. 리부가는 이삭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리부가가 들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었다. 리부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리부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는데 이러시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고대로 얘기했어요. 이 전에 에서와 야곱이 커가면서 잠깐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하면 에서가 사냥 갔다가 하루모한데 사냥터에서 너무 오래 짐승을 잡다가 보니까 폐가 고파서 죽을 지켰고 아마 저혈 땅에 온 것 같다. 그때 마치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 그 죽 좀 내놔라. 그래서 야곱이 얌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뭐라고 그랬게 그러면 장작권을 나한테 팔아라. 죽하고 네 형님 장작권하고 바꿉시다. 애서가 그 장작권이 무슨 대수냐.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바꾸자. 그래가지고 야곱과 애서 사이에는 이미 장작권이 팔렸어요. 그건 이제 무엇을 뜻하냐 하면 애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끓인 죽을 못 먹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장작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애서라는 사람은 야, 배만 부르면 됐지. 장작권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서라는 사람은 상당히 무선적이다.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뭔가 의미를 찾고 명분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이 두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야곱은 누구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만 있으면 모든 걸 뭐예요?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은 형처럼, 애서처럼 그런 능력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찾아 그리고 이제 병이 나가지고도 하나님은 안 찾아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찾아요? 의사들 힘을 이제는 의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내가 약해질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뭐가 강해? 약한데 약한데 어떻게 강해져요? 약하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의존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만 돼. 그렇죠? 야곱은 창작권을 받기 위하여 활과 무기를 가지고 들여 나가서 형처럼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여서 복을 받는 그럴 수는 없어. 불가능해요. 큰아들 형 애서하고 비교하면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7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야곱과 애서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마, 리부가가 이삭이 한 그 말 그대로를 야곱한테 옮깁니다. 그럼 이 말은 야곱이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 그 원칙에 성경의 원칙에 하나님의 원칙에 원칙과 같은 원칙이에요. 정반대의 원칙이에요. 정반대의 원칙이에요. 왜 너희 아빠가 형한테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했어. 이 말이야. 네가 딱 잡아서 맛있게 해서 나를 먹여주면 내가 축복한다. 조건적이다. 성경적으로 하면 이런 것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그 의미로 야곱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엄마 말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야곱아 아빠가 명한대로가 아니고 누가? 내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복을 받는 길은 이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소 때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뭐예요? 축복하리다. 야곱이 축복받는 방법은 그 엄마가 얘기해준 방법은 아빠가 애써에게 해준 방법하고 완전히 완전히 뭐예요? 달라요. 무슨 어떤 점이 달라요? 애써는 애써의 노력과 애써의 능력으로 축복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축복받는 길은 뭐예요? 엄마가 다 그렇죠. 야곱은 야곱은 하는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너는 은혜로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써의 자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이슬람 세력의 조상이 되고 물론 이스라엘부터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에소 이렇게 다 항상 두 정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철저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의 두 아들은 같은 집안이야 이 같은 집안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족 한 형제면서도 싸운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러 왔는데 구원이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들이 노력해서 받는 거야.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래야만 구원 주신다.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군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군을 줬다는 것을 뭐예요? 믿어라. 내가 믿게 해줄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힘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함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자꾸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쪼개 놓고 왜 행함이 있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안 나와요. 왜? 그런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야.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 열심히 율법을 뭐예요? 순종해야 구원을 준다고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니까 죄다. 이것을 확실히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릴게요. 모든 공로는 누구의 공로예요? 엄마의 공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애서가 더 맛있게 할까요? 엄마가 더 맛있게 할까요? 물론 엄마지. 아시겠죠? 엄마는 남편의 취향을 뭐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서가 고기 잡아와서 요리를 해봐야 요리 실력은 엄마한테는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어머니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오.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사망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마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자 내가 저주를 받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그걸 믿기만 해라 가서 그것들을 염소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누가 만들었더라 어미가 어미가 만들었더라 그래서 리브가가 다 만들어서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예수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목에다가 붙였어? 손에다가 왜 붙였어? 손등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목을 끌어안고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할 때 손을 잡고 만질 것이기 때문에 목을 개안할 것이기 때문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변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줄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자 보세요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버지여 했을 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말은 내 아버지여 할 때 그 야곱의 말을 이삭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귀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귀는 뭐라고 누구냐 뭐라고 네 말이 안 들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어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삭이 누군지 누군지 알까 뭐랄까 당연히 알죠 목소리가 같을 리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기 놀아 그래놓고 내 아들아 네가 누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애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애서가 아니다 너는 애서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속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 죽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아 죽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너는 영생을 뭐여? 얻었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모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들이시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여? 거룩해졌다 이 말이야 저 말로 아니잖아 하나님도 이상구가 지금 100%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함으로써 이상구 네가 봐도 네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나는 너를 거룩하다고 뭐여? 여긴다 이 말이야 나는 너를 거룩하게 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옳아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게 옳아 내가 나를 볼 때는 거룩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가 받을 모든 거룩하지 않는 죄는 다 아들이 책임졌으니까 너는 나에게 거룩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면 넌 아직도 멀어서 그럴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몸을 단 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의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강구하오니 일어나 앉아 서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은 자꾸 무슨 뜻으로 얘기해요 너는 애서가 아닌데 라는 뜻으로 얘기해요 진짜 사냥한 거 맞냐 사냥지고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므로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속고 있는 것이 아니면 왜 이렇게 계속을 해요 야곱에게 창작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부가와 이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애서인지 아닌지 뭐예요? 만져보게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뭐예요? 너는 애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안 속고 있단 말입니까? 안 속고 있단 말이야 안 속고 있으면서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말이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래서 속아서 복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엄마나 아빠나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 애서라는 큰 은사한 아들 이 자식이 영적으로 육 너무 육적이야 그렇죠? 너무 세상적이고 영적이 아니야 항상 자기 힘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아들임을 잘 알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리비리한 야곱이라도 그게 결국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애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처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요? 안해요? 진짜로 거룩하네? 우리 그 말은 우리는 진짜로 애서가 뭐예요? 아니다 말이야 아닌데 우리는 뭐를 붙이고 간 거예요? 애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을 붙이고 진짜는 야곱이야 진짜는 아직도 저인이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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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염소 털을 여기에 매끈한 데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죽어줬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 염소이신 예수님이 죽어줘서 그 털을 내가 붙이고 아버지 이상에게 나와서 나는 거룩하고 완전하지도 않는데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죄가 많은 아직도 완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상구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뭐를 만져보고 자기 아들 예수가 준 의의 옷 염소 가죽 털을 만져보고 애서인 것으로 어떻게?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감동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걸 보여 드리죠 로마서 4장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번역이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다른 쉬운 번역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게 바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어도 이 말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 해 드린 일도 하나도 없고 이때까지 한 짓을 보면 전부 뭐예요? 나쁜 짓밖에 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사케오처럼 누구처럼? 사마리아의 장녀처럼 나쁜 짓밖에 한 거 하나도 없다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고 받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단지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예요? 그의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축복받는 얘기는 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믿고 나는 애서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 의로 뭐예요? 여겨 주신다 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인정해 주신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보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의로 여겨 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부족해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서도 흘렸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씻겨 씻어 주셨음을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 너는 의롭다 거룩한 자다 라고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겨 주실 때는 그것은 뭐예요? 여겨 주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거룩하게 재건축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건축을 시작했으니 우리는 아직은 그 재건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집일지라도 재건축이 끝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누가 하는 재건축인데 하나님이 재건축을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재건축을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끝난 일이나 뭐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입어노라 과거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없고 하나님이 재건축은 네가 해야 돼 그게 이제 조사 심판 교리에요 재건축은 네가 해야 되는데 재건축 다 해 놓고 나한테 조사 받아야 돼 여러분 건축 다 해 놓고 조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어떻게 다 해 놓고 그걸 뭐라고 해요? 준공 그렇죠? 준공이 떨어져야 그 건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조사 심판 교리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원리고 하나님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여기서 네가 네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다 재건축해 봐야 절대 준공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네 유전자들을 재구성을 해야만 너는 준공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 주실 때 내가 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아이고 형편없는 놈아 네가 언제쯤 되면 네가 똑똑해지겠냐 이렇게 키우지 말라 너는 너는 아빠가 아빠만 믿어 내가 아빠가 너를 도와서 1등 하도록 만들어줘 아빠를 믿어 이런 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얘가 정말 1등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의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애서의 손이다 그러면 진짜는 뭘로 이 손은 매끈한 손은 염소가죽으로 덮을 수 있지만 목소리는 뭐예요? 속일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의의의 옷으로 내가 그 내가 그 내가 그 의롭지 않은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신 의의의 옷을 뭐예요? 입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 애서로 여겨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왔으니 나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이 말이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이 분별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애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 아주 희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23절을 이해하면 성경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분별하지? 애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더라 사실은 분별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목소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 드린 것이 바로 내 털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룩하냐 안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해 공로를 받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데 내가 실제로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상구가 얘가 진짜 거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린다 이 말이 하나님은 헷갈릴 만큼 나를 거룩하게 보아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삭이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내 아들 애선냐? 이삭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야곱아 나는 네가 누군 줄 안다 라는 얘기예요 너는 애서가 아니란 걸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애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 내가 축복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네가 염소 털을 붙이고 왔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가 정말 내 아들 애서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하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저가 애서입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사실은 거짓말이지 그러나 이게 참말이에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애서이기 때문에 애서가 아니라 애서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애서일지라도 그는 애서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나 야곱일지라도 내가 뭐만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의 옷만 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 때문에 나는 애서이다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상구는 이상구 속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 자식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소에서 예수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완전케 됐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야곱이 야곱한테 물었다 네가 진짜 애서냐 라고 할 때 야곱은 뭐예요? 예? 저는 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면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사단은 항상 누구를 지적해요? 너 속을 좀 봐봐 너 진짜 구원받았다고 너 거룩해졌다고 너가 웃기고 있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팔 좀 만져봐 누구의 옷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는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입은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여겨 주신다고 그래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사단한테 완전히 당해버려요 너 속 좀 더 너 어저께 이상구 너 어저께 텔레비 보면서 어떤 아주 이쁜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저 가슴에 골이 파는데 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상구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하다고 이 새끼야 그럼 당하는 거지 뭐 맞다 사단아 네 말 맞다 나는 아직도 그런 놈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놈에 불과한 이 이상구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여겨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네 말에 약호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야 우리는 사실상 거짓말하고 있어 구원받았다 거룩하다 사실상 거짓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미 완성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났어 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의롭지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부족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도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으로 그렇지 여겨야지 그렇죠 그 말을 성경에 읽게 올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라는 말은 뭐예요? 죄 절대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된 것으로 어떻게 여길 지어다 아닙니까? 내가 여겨 주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죠? 나를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겠대 세상에 고마워요? 안고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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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 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여겨 주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봐도 그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사람인 것을 계속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면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얘기는 참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뭐예요? 힘든 일.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를 욥은 몰랐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절대로 죄 지은 일이 없어. 왜?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나한테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나는 아무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될 죄를 한 번도 내가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철저히 무슨 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나중에 딱 끝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욥기 42장 가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것은 너무 경이로워서 욥은 이런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의인이 아닐지라도 의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경이로워서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 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경이로운 놀라운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내 눈앞에 뭐예요?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이야기하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깊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걸 안 잊어버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 저는 여겨주심의 진리라고 합니다. 여겨주심의 진리를 정말 내가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아, 그렇지 맞아. 이게 갑자기 성경 글자가 환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욕이 뭐라고 그래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남이 성경 해석해주는 걸 듣기만 하고 배웠는데 이제 내 눈으로 뭐예요? 이제 보이네요. 그것이 성령이 직접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삭이 에서한테 다 얘기합니다. 에서한테 내가 야곱을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야곱은 여러분, 아, 내가 축복받은 것이 누구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결코 속임수에 속아서 나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간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이삭은 에서에게 미안해요, 안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최소한도로, 그 에서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그래서 아차, 속은 것처럼 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에서로서는 우리 아버지가 속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누구를 묘하게 돼? 야곱을 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도 결국 에서와 야곱이 공존하고 있고 가인과 아벨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이런 식으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는 생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인간으로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온종일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 감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찬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